2007년 데뷔 동기인 원조 K-POP 퀸, 원더걸스와 소녀시대가 다시 맞붙었습니다. 원더걸스 출신 선미와 소녀시대의 새 유닛 그룹이 하루 차이로 복귀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. 홍현주 기자입니다. 긴장감 넘치는 사이렌 소리 위, 몽환적인 목소리. 가수 선미가 자작곡 사이렌으로 돌아왔습니다. 선원들을 유혹해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신화 속 인어, 사이렌을 소재로 했습니다. 가사에 충실한 포인트 안무와 과감한 퍼포먼스로 정상급 솔로 가수를 소개했던 전작 가시나와 주인공처럼 사이렌은 발매 직후 국내 음원 차트를 석권했습니다. 도입부부터 시작되는 후렴구와 폭넓은 음역대. 새 유닛으로 돌아온 소녀시대의 오지진은 역시 소녀시대답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. 5명 멤버 각자의 음색을 더 드러냈습니다. 소녀시대의 오지진은 컴백과 동시에 전세계 20여개 나라에서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해 글로벌 K-POP 퀸의 저력을 재입증했습니다. 11년 전 데뷔해 소녀시대와 원더걸스로 걸그룹 전성시대를 이끌던 시절처럼 소녀시대 오지지와 선미의 대결이 뜨겁습니다. TV조선 홍현주입니다.